자 골드필더 스포팅 나이스 정선수님 이거 커팅 하시겠습니다 나이스 이루 2타 공중선을 티샷 하겠습니다 자 48m 쇼톨 너무 약하게 드셨네요 자 공프로님 티샷 직진으로 잘 가는데요 살짝 깔갔네요 G7 고고고 나이스 원선수님 20m 퍼팅 홀컵을 이렇게 껴나네요 잘 챙겨주시고요 얼굴은 15m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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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독 버튼 하시겠습니다 어우 너무 세게 주셨네요 아 저 아까 왕발이 말을 안듣노 희한하네 손자가 오른쪽인데요 에잇 세이비입니다 이번홀은 똑바로 직진으로만 보내면 잘 갈 수 있는데요 자 바꾸러님 티샷 하겠습니다 살짝 좌측으로 흐르는데요 원가에 빠지셨네요 살짝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괜찮습니다 나이스 남은걸이 39m인데요 원선수님 업붙이 하겠습니다 똑바로 가야되는데 다 쌌네요 22m 세컨샷 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고고고 나이스 이사님 나이스 이걸 선무당에서 사랑받으셨네요 박프로님 선거샷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그치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오 네 번째 원 45마더 팍그레 티샷 하겠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 내가 곰곰 스키샷 하겠습니다. 똑바로 보내면 되는데요. 살짝 약할 것 같은데요. 또 짧아. 힘 좀 더 줄 걸 그랬네요. 자 막프로님 41마더 디스프 하겠습니다. 살짝 짧네요. 앞으로 쭉 일어서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. 살짝 비켜봤네요. 살짝 자루. 원어그램 좋아요. 생각하면 안 된다. 왜 그렇게 안 될까요? 너무 비싼거에요. 아하 고샤. 다 치즈가 아닌데요.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